안녕하세요. 클레이 매력주의보입니다. 오늘은 세븐일레븐의 공식 캐릭터, 분이를 만들어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몸통을 만들어주고 코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눈을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귀를 만든 뒤 입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분이가 도시락을 든 상태에서 먹고있는 포즈로 만들어줄게요. 분이가 쓸 포크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꼬리를 만들어주면 분이 완성입니다. 이어서 도시락을 만들어볼게요. 먼저 같이 흔든 윤기나는 삼각미 햅쌀을 만들어줍니다. 향긋한 매콤 더덕구이도 만들어줄게요. 다음은 세븐일레븐의 황금레시피, 습불 밭쌍 불고기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나머지 한식 반찬들도 만들어서 도시락에 채워줍니다.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 로고를 만들어주면 도시락 먹고 있는 분이 완성입니다.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 구운 마늘도 올려줄게요.